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가 알 수 있는 가장 우리가 많이 봤던 파동 중에 하나가 파도타기입니다. 우리가 축구장이나 어떤 운동 경기장을 갔을 때 축구 경기장에서 그런 거 많이 하죠. 파도타기. 여기서부터 파도타기 하겠습니다. 파도가 쫙 오잖아요. 관중 속에서. 그럼 내가 앉아있다가 내 차례가 되면 나도 내 차례가 되면 올라갔다가 내 차례가 끝나면 다시 내려오죠. 그러면 이 아저씨를 보세요. 이 아저씨가 저라고 생각해봐요. 앉아있어. 앉아있는데 파도가 이런 파도가 이렇게 오는 거야. 내 쪽으로. 내 쪽으로 와요. 그럼 내가 이 파도가 이렇게 오니까 긴장하고 있겠죠. 그러다가 내 차례가 온다. 옆사람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그럼 나도 좀 이따가 이제 일어나는 거죠. 나도 일어납니다. 그래서 파도가 좀 이따가 이렇게 올 거 아니야. 이렇게. 그럼 어떻게 돼요. 이 사람 일어나고요. 나도 일어납니다. 그죠. 그리고 이 아저씨는 어떻게 돼요. 자기 차례 끝났으니까 이제 앉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내 차례가 오면은 내 차례 이제 일어나죠. 일어났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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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나갔다. 내 차례 지나갔다. 그럼 다시 앉는 거죠. 나도. 그러니까 내 차례가 오면은 일어났다가 내 차례 지나가고 나면 앉습니다. 근데 이 상태에서 파도가 또 와. 계속 와. 연속적으로. 그럼 내 차례 되면 올라갔다가 내려가고. 내 차례 되면 또 올라갔다가 내려가고. 내 차례 되면 또 올라갔다가 내려가고. 그러니까 나는 제자리에서 위아래로 진동해요. 위아래로. 근데 파도는 어떻게 보여요? 오른쪽으로 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게 파동이야. 그래서 여기 보면은 동그라미 두 개가 있는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한 파장인 거야. 그러면 제가 이제 천천히 보세요. 이게 내려가다가 올라가다가 내려가다가 올라가다가 하는데 여기 한 파장 떨어진 점에 한 파장 떨어진 지점에 변이는 파동이 계속 오니까 얘가 계속 위아래로 진동하잖아요. 근데 변이가 어때요? 위치가. Y축방의 위치가. 항상 똑같죠. 얘가 위면 얘도 위로. 얘가 아래면 얘도 아래로. 얘가 중간이면 얘도 중간으로. 그래서 이런 점을 위상이 동일하다라고 표현합니다. 아래로 뽈록일 땐 둘 다 아래로 뽈록. 그 다음에 잠시 후에 얘가 위로 올라가서 위로 뽈록이 됐다. 그럼 둘 다 위로 뽈록. 이게 위상이란 게 보통 위로 뽈록이냐? 아래로 뽈록이냐? 이거를 많이 물어보거든요. 위로 뽈록이냐? 아래로 뽈록이냐? 근데 한 파장 건너서는 위상이 똑같다. 여기서도 또 한 파장 가보면 이 표에서는 25m로 표현된 게 한 파장이에요. 그러면 한 파장 갈 때마다 위상이 항상 똑같다. 얘가 위로 있을 때는 위로. 그러면 얘네들이 이제 내려와서 아래가 되면 이 75에서 아래가 되면 여기서도 아래. 여기서도 아래. 항상 위상이 같은 거죠. 움직이고 있지만 항상 위상이 같다. 그래서 파동이 진행하고 있을 때는 얘네들이 그림에서 이렇게 그려져 있다고 해서 얘가 무슨 산처럼 여기 가만히 우뚝 서서 이러고 있는 게 아니야. 이러고 있는 게 아니라 얘는 좀 있다가 내려가요. 또 좀 있다가 올라가. 좀 있다가 내려가. 좀 있다가 올라가. 그러니까 이거는 사진을 찰칵 찍은 모습이야. 그렇기 때문에 수능에서 나오는 문제지를 봤을 때 이 그림을 보고 파동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는 사람은 그냥 얘는 가만히 골짜기처럼 아래로 있는 거고 얘는 산처럼 위로 우뚝 서서 있는 거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야. 계속 바뀌는 거예요. 계속. 계속 바뀌죠 지금. 계속 바뀝니다.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위로 뽈록인 점은 계속 위로 뽈록인 게 아니라 잠시 후에는 다시 아래로 내려와서 아래로 뽈록이 돼요. 그 다음에 또 아래로 뽈록인 거는 계속 아래로 뽈록인 게 아니야. 계속 아래로 뽈록인 게 아니라 잠시 후에는 또 위로 올라가. 이렇게 위로 올라가서 다시 위로 뽈록이 돼요. 그래서 계속 출렁거리고 있는 거야. 출렁출렁출렁거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여기서 제가 빨간색으로 이 중간 지점을 한번 표시해 보겠습니다. 중간 지점. 빨간색으로 파란색 라인이 한 파장 건너고 빨간색 라인은 중간 지점이에요. 중간 지점. 자 그러면 중간 지점 보시면 여기 위로 뽈록일 때 여기는 아래로 뽈록이죠. 그죠? 그 다음에 얘가 내려와서 아래로 뽈록이 됐을 때는 여기는 또 위로 뽈록이 됩니다. 아래로 뽈록일 때는 위로 뽈록. 위로 뽈록, 아래로 뽈록, 위로 뽈록. 그러니까 이거를 2분의 람다라고 해볼게. 자 그럼 천천히 해볼게요. 위로 뽈록일 때 2분의 람다 아래로 뽈록, 위로 뽈록, 아래로 뽈록, 위로 뽈록 이렇게. 그러니까 2분의 람다 갈 때마다는 위상이 어때요? 바뀌어요. 2분의 람다 아래로, 2분의 람다 위로, 2분의 람다 아래로. 여기서 아래로, 위로, 아래로, 위로 이렇게. 근데 이게 가만히 있는 게 아니야. 계속 바뀌는 거야. 계속 바뀌어. 그래서 실제 시험에 나왔을 때는 한 파장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죠. 그러면 한 파장과서는 위상이 같아. 그럼 반 파장과서는 위상이 반대가 됩니다. 반 파장과서는 위상이 반대가 됩니다. 그래서 2분의 람다 갈 때마다 위상이 위로 뽈록, 2분의 람다 가면 아래로 뽈록, 2분의 람다 가면 위로 뽈록, 2분의 람다 가면 아래로 뽈록 이렇게 바뀐다. 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에 그 다음에요. 이 그림을 보면은 우리가 이 파동에서 0이라고 써 있는데 여기가 평형점이야. 평형 라인. 그러면 이 평형 라인은 어디냐면은 여기가 평형 라인이죠. 0. 0의 쭉 라인인데 여기 자 여기 마디죠. 그러면 2분의 람다 가서 마디 또 2분의 람다 가서 마디 이렇게 있잖아요. 2분의 람다마다 마디가 있다. 그럼 얘는 마디에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돼요? 이 파도가 오면 어떻게 돼? 얘는 위로 올라가겠죠? 위로 올라가요. 얘는 어떻게 돼요? 아래로 뽈록인 게 자기한테 오니까 아래로 내려가야 돼요. 그러면 내가 이 그림에서 이 그림에서 잠시 후에 오른쪽으로 살짝 이동한 그림을 그려볼게.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되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이동한 그림을 그려볼게. 그러면 이동을 했을 때 이 점은 어떻게 돼야 돼요? 이 점은 얘가 이렇게 올라가야 된다. 파도 타기 하는데 이런 파도가 나한테 오고 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위로 올라가죠. 위로 올라가요. 그 다음에 얘 입장에서 어떻게 되냐면 아래로 뽈록인 게 아래로 뽈록인 게 나한테 와. 그 모양을 만들어야 돼. 그럼 나는 아래로 내려가는 거야. 그래서 아래로 뽈록인 게 이렇게 오면 나는 그 모양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아래로 내려가는 거죠. 얘도 위로 뽈록인 게 오니까 위로 올라가고 그러니까 얘네들은 얘네들의 움직임의 방향은 매질의 움직임의 방향은 파도가 이렇게 온다고 해서 나도 그쪽으로 이렇게 가는 게 아니고 위쪽으로 가거나 아래쪽으로 가거나 둘 중에 하나죠. 그러면은 위로 뽈록인 게 나한테 온다? 그럼 위로 가면 되고 아래로 뽈록인 게 나한테 온다? 그럼 아래로 가면 돼요. 피디님 이해되세요? 잘 가르치죠? 이해가 쏙쏙 될 것 같은데? 그래가지고 보시면 해보세요. 네. 자. 요게 요게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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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로 위로 올라갔다가 내려온다. 계속 움직이는 거니까 힘들단 말이야. 그래서 이거를 아. 이 그림을 보고 이해를 잘 하고 있어야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때 아. 이게 위로 올라가겠구나. 이게 아래로 내려가겠구나. 이거를 이해할 수가 있다는 거지. 자. 요 점을 보시면 여기 중간에 있을 때 위로 뽈록인 게 오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위로 올라가야 돼. 위로. 위로 뽈록인 게 오니까 위로 올라가야 돼. 이쪽에서 위로 뽈록인 게 오니까 위로 올라가는 거죠. 위로 올라가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볼게요. 이제. 자. 이게 아래로 뽈록인 게 오겠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아래로 내려가야 돼. 아래로. 아래로 뽈록인 게 아래로 내려가야 돼. 이렇게. 이해되시죠? 그래서 얘가 위아래로 진동하면서 계속해서 파동이 파도타기가 그 축구장에서 축구 경계장에서 계속 오는 것처럼 계속 오는 것처럼 계속 오는 것처럼 나는 계속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게 파동이다라는 거죠. 자. 이해되셨죠? 그 다음 Ganze. 그 다음은 그럼 다음은 감사합니다.